다양한 문화사역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섬김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산신비연교회가 재설립 5주년 기념식과 임직예배를 열었습니다. 순복음 3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백향목 같은 든든한 일꾼이 있기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난 신비연교회의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건면했습니다. 신비연교회 윤은희 목사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온 신비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같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더욱 힘써 사역하겠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